2019 아시아 모델 어워즈 신인상 연기자 부문 수상자는 남자 수상자는 주우재, 여자 수상자는 김소혜영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주우재 씨는 모델이자 디스크자키로 2015년 데뷔를 했습니다. 펀치란 키로 나오는 방송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방송활동과 모델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혜 씨는 2016년 영화, 드라마 등 활발히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혜입니다. 제가 일단 이 자리가 저는 지금까지 작품을 함께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일단 저도 저희 가족분들 정말 사랑하고, 우리 팬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승현 매니저님, 그리고 혜진 언니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작품을 사랑해서 연기를 계속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인상 연기부문 두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